10회 갑니다. 10회 갑니다. 어 2회 뭐예요? 이게 10회까지가? 너 2회 더 못 갈게요. 11회가 있다면 그분께 기회는 넘어갑니다. 11회 있습니까? 몰래 미웨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. 11회 한번 가시죠. 자 10회. 10회. 3번 호가 마무리합니다. 10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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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채. 멋있지. 멋있지. 10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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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채입니다. 멋있잖아. 멋있다. 그러면 이제 종미를 뚝딱밤을 때려야 할 수 있어요. 10번이면 돌아가면서 때려야 돼. 돌아가면서 때려야 돼. 때리는 사람도 아파. 그래. 어디서 때리는 거. 여기 잘 때려야 돼요? 일단 기본 표정을 지어. 아니 거기 표정이 바뀌면 안 돼. 표정을 잘 지어야 돼. 기본 표정은 무저. 그거? 너무 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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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아. 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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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 표정을 안 돼. 형도 그렇게 하고 있어. 그럼 건먹는 표정을 지어. 아예. 어떻게 했다? 건먹는 표정. 그거 먹어봐. 기다리게. 기다리게. 그래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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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 어이. 약간 표정 바뀔려고 했어. 어. 오오. 아이 약해 우리가 이 약해. 3대? 아아. 아아. 누가 없어 이거 이거. 이거 막 써요. 이거, 이거, 이거. 이번에도 다. 이번에도 되죠? 그럼. 한 건 없잖아. 아! 아! 죽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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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바꿨어 물질이. 죽었어. 야.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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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. 이걸로. 뭐 보거나선 이건 못하겠다. 모르는 게 있다